현대중공업 그룹이 세계 최초로 SK해문의 25만 톤급 벌크선에 첨단 항해 지원 시스템을 탑재하는 등 자율 운항 선박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. 이 시스템은 현대중공업 그룹이 카이스트와 공동 개발한 것으로 선박 카메라 분석을 통해 주변 선박을 자동으로 인식해 충돌 위험을 판단하고 이를 증강 현실 기반으로 항해자에게 알리게 돼 있습니다. 자율 운항 선박과 관련 기자재 시장은 연평균 12.8%씩 성장해 2025년엔 1550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.